고정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전 진짜 맛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깜짝 혜택이 있으니까 고정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잘 만들어집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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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고춧가루 냄새 너무 좋다 고춧가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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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윙잇에서 판매하는 낙지볶음 모둠전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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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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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떡 떡 떡 그치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맙짝다며 와 양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콩나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콩나물이랑 진짜 달콤해요 콩나물이랑 진짜 달콤해요 콩나물 콩나물 전 오 전 진짜 맛있다 와우 noble 와 탱글탱글 동그랑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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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위에 낙지를 삭삭 비벼서 동그랑땡 너무 맛있다 밥이랑 먹어야해요 동그랑땡 소스가 완전 맵다 맵다 동그랑땡 깻잎점 동그랑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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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서 국림치 Patron 너무 맛있다 먹방땡 씹을땡 너무 맛있어 씨앗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... 맛있다 아... 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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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내겠습니다 이 양념에 밥을 안 비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밥을 여기에다가 비벼볼게요 밥은 sectioned 새우 ole stab 치즈 치즈 weil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고기 소스 고기 고기 고기가 ister 고기 고춧가루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